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3주째 늘고 있고요. 정부는 하루 20만 명까지 확진자가 늘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. 독감 환자도 증가하고 있는데요. 지난주에 의심 환자가 직전 주와 대비해서 20% 이상 늘었습니다. 청소년의 경우에는 유행 기준의 4배를 넘어섰습니다. 코로나의 본격적인 7차 유행과 독감이 함께 퍼지는 것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. 지난주에 의심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.